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짧게 예고해드린 대로 아덱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차가 있습니다만 직접 현장을 다 다녀오신 우리 밀떡 가족들도 있고 박찬준 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아마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자고요. 총평을 한마디씩 하자고. 하루 다녀오신 우리 정명섭 작가의 총평은? 비가 왔어요. It's rain. 어떻습니까? 이번 아덱스. 이번 아덱스는 가슴에 묻었다. 영화 제목 같아. 오 가슴에 묻었다. 살 쪘다는 얘기인가요? 살은 원래 쪘었고요. 사실 주인공은 1인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번 아덱스가 주는 저에게 있어서의 느낌은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20년 전부터 한국 차세대 전투기 과연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갑론울박의 논쟁을 밀리매니아와 함께 벌였고 그것이 조금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형상 이야기도 나왔을 때 시 109가 좋네 뭐가 좋네 엔진은 트윈이 좋네 순빌이 좋네 하면서 그런 엔진부터 주막이 잘 지나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전 아덱스죠. 그래서 2년 전에 보람의 목업이 전시가 됐어요. 물론 이거는 개발이 돼서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목업. 그런데 2년 후를 우리가 보면서 설마 2년 후에 실물 기체를 아덱스에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거야 4년 후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거는 실물 기체가 전시되는 걸 떠나서 아예 시범 기동까지 물론 그 기체 성능의 50%만 발휘한 게 그 정도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너무도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묻었다. 지나온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밀덕으로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박찬준 의원은 아덱스의 역사 자체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14회를 다 참여를 했고 이번 아덱스는 더더군다나 보통은 하루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틀 출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4일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근하신 거죠. 환자죠. 그렇죠. 중증입니다. 중증.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미쳤다. 충분히 우리 박찬준 의원의 어떤 미쳤다고 표현하셨지만 가치를 인정받는 덕질입니다. 이건 진짜로. 우리 정명수 작가도 그냥 비 왔다는 건 알겠고 유독 그 비 오는 날 또 갔더만요. 그 딱 하루 비가 왔는데 그날 저희 당첨된 거죠. 저는 박 의원님처럼 자주 간 게 아니고 제 기억에는 98년도인가 제대하고 라팔과 소의 공중기동을 보다가 김밥을 한번 떨어뜨린 먹던 김밥을 떨어뜨린 적이 있고 중간에 한 번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갔던 심정은 똑같아요. 2년 전에 뭐고 보고 방송에 우리가 관숙비행 정도 하겠지. 관숙비행만 해도 그냥 위에서 살살 날아가는 정도만 해도 대박일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전신은 되겠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고 저도 속으로 솔직히 야 날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간 날은 못 날았지만 비가 와서 근데 이건 정말 해볼게 딱 주기되어 있는 것만 딱 봐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심한 밀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내 생각보다 내 심장이 밀리터리 쪽에 가까이 있다라는 그 울컥은 어떤 재질의 울컥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야 너는 안 돼. 야 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야 안 된다니까 하지 마. 쓸데없는 짓이야. 니가 그걸 왜 차라리 그냥 잠이나 다든지 그냥 쉬어. 야 너는 안 된다니까. 근데 당당하게 이뤄내고 우뚝 서 있는 그것도 그냥 비행 정도만 해도 야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그 댓글에 그걸 봤어요. 보라매가 미쳤어요. 나는데 막 고개비행 비슷하게 배면비행하고 어우 수왕승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심장이 탁 찔리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복합적인 감정. 안 된다고 했는데 된 거. 야 내 세금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터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들을더라고요. 그런 거와 동시에 우리가 좀 감정을 걷고 보면 지금 비행은 진짜 그게 맞습니다. 보라매의 원래 성능의 50% 제가 보기에는 50%도 발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절반 도시 안 된다. 롤링 기동을 급속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대공 전투에서 회피 기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여주는데 뭔가 모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시제기이면서도 자연스럽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역시 기동성의 강점에 있는 기체인 건 확실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기동을 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겠죠? 배면 그렇죠. 위로 올라간다. 그 거는 이런 거죠. 그게 약간 애드립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이제 실험 비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200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 좀 넘게 한 15% 정도 달성을 했어요. 한 400회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 그렇죠. 그런 정도의 기동은 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걸 추정해보건대는 앞으로의 실험 비행도 예상이 됩니다. 고바등각에서 한다든가 저 고고도에서도 그런 식의 기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실험할 거고 내년 되면 항전 장비 실험이 분명 갈 거고요. 그런데 제가 카이부스에서 들은 바로는 확실한 거는 에이사레이더. 에이사레이더만큼은 지금 실험을 같이 하고 있다.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저걸 떠나서 많은 매체들이 미사 요구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16일, 18일, 19일, 20일 갔거든요. 그 날짜 날짜 하루하루가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 당시에 어떤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씩이 다 떠오르고 그래서 되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도 나이 먹으면 강수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점점 여성들이 올라오고. 울었어요? 그때 같은 매니아들 몇 분이 갔어요. 16일은 프레스데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 만나서 갔어요. 닉네임 정도라도 공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있죠. 비게님, 당나귀님, 그리고 김모모님. 밀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김모모님. 고모모님도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 이름이, 닉네임이 포명되신 분들은 밀덕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 아니십니까? 유명한 분들이시고. 밀덕으로 한번 오세요.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분은 스튜디오에 오셨었고. 예전에 보셨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모셔가지고 그 밀덕들의 그게 주파수 있어요. 주파수. 물인 고수들이 일합을 겨룰 때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물인 고수들이라는 느낌도 받는데 저는 좀비를 좋아하니까 좀비로 비유하면 생존자들이죠. 다들 밀리터리 관심이 없고 사생활을 하는데 약간 꾀재재해서 막 이렇게 도망다는데 저기 생존자가 있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반갑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살짝 그 깨알 같은 제가 받았던 느낌들은 아마 밴드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시리즈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사진하고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6일 날 조금은 아쉬웠던 게 항공 사열을 할 때 제일 앞에 제 눈으로 제일 처음 본 거예요. 보라매의 3호기를 제일 앞에 선도기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플라이바이 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올라오면서 그 네 사람이 눈가에 다 누가 뭐랬다고 다 촉촉해지더라고요. 그 점 말씀드릴 수 있고 나이는 못 속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비행을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XX 막 해가면서 누가 제일 심하게 욕했나요? 네. 비게님이 아무튼 저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당시 해외에 또 마니아들도 많이 소개받고 그랬거든요. 뭐 대만 분들 두 분 계시고 호주 분 다들 의아해하시죠. 왜 이렇게 치렀냐. 그래서 제가 18일 날 간 겁니다. 그날도 날씨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 근데 그때는 시범비행이 제대로 했고 19일 날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밀떡 식구들과 함께 비오는데 라이브 방송에도 보셨지만 그랬고 나는 그날 저희 단톡방이 제일 재밌었어요. 모란역에서 만나는 과정까지가 아주 드라마던데 어느 역에 있어요? 무슨 떡볶이 집에 있어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올게요. 아 이 중계가 단톡방에 아 재밌어. 이 정도인데 아 넥슨은 작살나겠는데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저희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밀떡이라고 얼굴을 알아보셨겠지만 목소리 알아들으셨겠죠. 그리고 박 의원님이 워낙 개근을 하셔서 거기 설명해 주시는 군인 아저씨들이 박 의원님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유명인사시기 때문에 군인들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격례합니까? 격례 아니고요. 오셨어요? 인사 좀 하신 분들이 있었고 오셨어요? 필수? 그분들도 너무 반가웠는데 특히 실내부스에서 만난 분들이 진짜요. 현역병들이 밀떡 이렇게 인사하면 재미있겠는데 밀떡 그렇게는 안 했어요. 담에 시킬게요. 육해공 해병대 사령부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담에 볼 때는 밀떡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돈에 해 주신 분도 계셨고 돈을 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고맙게도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제가 그럴 셀럽이시죠. 저기가 안 되는데 밀셀럽 너무 감사해서 그럼요. 그러고 이 시커먼 얼굴을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집에 갈 때마다 깔깔깔깔깔 웃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 거기서 박 의원님의 위력을 한번 다시 느낀 지점이 있어요. 에어쇼가 다 취소됐잖아요. 처음에 비가 올 때 막 활주로가 미끄러워서 취소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낮게 깔리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주기대에 있는 전투기를 보고 있는데 전투기 날라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가 공항이니까 공군 비행자이니까 지나가는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박 의원님이 이거 착륙할 것 같은데? 소리만 듣고 그러더니 그 활주로 중에서 착륙해서 이렇게 택싱하는 곳 중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있어요. 거기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 자리가 정말 대박이었던 거예요. 그 전투기가 내려서 활주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데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그게 무려 F-35B였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배치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근데 제 기억에는 박 의원님이 전투기 보더니 전투기 소리를 듣더니 F-35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멀리서 그렇죠. 기체가 안 보였으니까 보는데 박 의원님이 갑자기 사람이 흥분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난 그게 약간 상상이 되면서 저 양반이 흥분을 했을 정도면 주변이 뭔가 공들이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10회 전시 기체 중에서 처음 전시가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대규모에 그 4가지 기종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날라오는 게 성남공군기지에서는 전투기가 날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나 에어쇼 중에 날라온다는 얘기는 중간에 왜 날라와? 싶었는데 또 비 오는 때 가만히 모습을 보니까 F-35인데 F-35보다는 좀 더 살이 쪘어. 이거 B 아니야? 그리고 너무 놀라서 간 거예요. B형은 특히 보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정말 운 좋게도 우리 셋은 제일 좋은 자리 있었죠. 착륙을 해서 주기할 오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도 사진 찍고 영상도 담고 그랬죠. 그 시간이 거의 뭐랄까 이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저는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뭐야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박여님이 그렇게 흥분한 거는 처음 봤죠. 다 보신 거 저기서 저게 뭐가 있네 저게 몇 년도에 날아왔고 저기 몇 년도에 비행했고 이런 히스토리를 읽고 있어서 근데 그리고 저는 지금 딱 봤는데 이게 F-35 A, B가 구분이 잘 안 되죠. 찍어놓은 사진이나 보면 이게 A, B, C인지는 그렇지. 감이 다르지. 근데 딱 보더니 B형이네? 아니 통통하게 살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느껴진다는 게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B가 B만인가? 에이 너 왜 그래요? 아니 이제 진짜로 A형이랑 제가 B형 찍어놓고 A형 사진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놓고 봤는데 제가 봤던 각도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항기를 봐도요. 우리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쭉 서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저게 777인지 747인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만 봐도 신기한데 이건 저도 얘기야 다르잖아. 그렇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거는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커피 한 잔 해요. 아유 대단하시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박기현님과 보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필진이 위해서 김필진이 고생하신 게 마이크 달고 갔는데 가구 걸어가는데 이게 동선이 사람들 때문에 좀 꼬였어요. 그때가 제일 적었다고 했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이번에 모인 인파들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기본이 되는 게 에어쇼거든요. 그래서 에어쇼에서 이번 시범비행에 여러 가지 시범비행이 있었어요. 볼거리도 많았고. 가기 전에 랩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랩터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본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첫째는 뭐 그러니까 베스트 3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람의 시범 기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외계인을 고문해서 개발했다는 랩터. 그런데 이 랩터의 기동은 일반 코브라 기동도 아니에요. 코브라 브레이크 기동이라고도 하고 그게 뭐예요? 코브라 브레이크가? 이렇게? 코브라 기동을 가다 서? 네. 공중에서 승 정도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네. 우리 탑건 2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상대방 전투기 기동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륙을 할 때 수직 이륙을 한다는 거. 거의 이럴 때부터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2015년 17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맑은 날씨에서 20일 날 또 봤기 때문에 좋은 날씨에 보면 또 다르니까 랩터는 4일 중에 3일을 시범비행 했으니까 그랬고 그래서 처음 본 분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기동이었는데 이거 역시 우리 김필이님은 또 다시 개인적으로 가셔서 보셔서 제가 마음이 흡족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꼽는다면 한미연합으로 한 탐색 구조 시범비행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오산 에어파워데이의 미군이 먼저 했던 이런 이벤트거든요. 근데 관중들의 평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폭탄도 물론 인체 해가 안 되는 저 멀리서 하지만 빵빵 터뜨려주고 실제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좋죠. 너무 보기가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산 에어파드에서 했었고 그거를 본따서 우리 아덱스에서 그동안은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한미연합으로 연합으로 미군에서는 A10이 지원이 됐고 우리는 KA1하고 그리고 이제 HH60P가 구조 헬기죠. 그게 이제 동원이 됐는데 짜임새 있고 좀 더 박진감 있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요. 그 외에 후보는 안 들었습니다만 아파치 우리나라의 아파치 헬기 데모 팀이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대가 버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비가 온 날 딱 하루 갔기 때문에 랩터의 기동을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꼽는 거는 주기되어 있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무조건 보람이죠. 보람에 두 번째는 갤럭시 C5 수송기였어요. 저 끝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뭐야 너무 끝에서도 보였고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갔는데 너무 컸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동굴 같아요. 커다란 동굴이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좁으니까 벙커 터널같이 2차선 터널 들어가는 느낌 너무 넓더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의자 같은 거 갖다 놓으면 100명도 충분히 탈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전시했던 거 중에서 특수전기 전시 했잖아요. 허클리스 특수전기로 전시 했는데 그게 갤럭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날개 접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가서 투성 이 정도면 영동고속도로에 마성 터널 정도 사이즈는 되겠네요. 실제로 무거운 에이블루스 전차를 몇 대나 실을 수 있고 전차가 두 대 들어가나요? 전차 통상은 두 대 인데요. 정말 급하다. 3대도 가능해요. 그게 또 근데? 또죠. 글로버 마스터가 약간 날렵한 느낌. 글로버 마스터랑 수송기가 몇 대 있었죠. C-130 시그너스 글로버 마스터 C5 갤럭시 근데 제일 매끈한 거는 시그너스였고요. 최신 기종이니까 글로버 마스터 수송기가 아니라 공중 그 다음에 글로버 마스터는 그냥 매끈한 표준적인 느낌을 주면 갤럭시는 겁나 뚱뚱한데 왠지 잘 날 것 같아. 이런 것 서방기체 중에 가장 크다는 전보기 있지 않습니까? 747 B747 전보기하고 사실은 갤럭시 모델하고 경쟁을 벌였었어요. 미전략 수송기를 할 때 갤럭시 쪽에 손이 들어가서 그 느낌의 퉁퉁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대형 기체들도 다 민항기의 베이스가 민항기죠. 시그너스는 에어버스 그 다음에 보잉 737의 베이스가 된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죠. 대잠 초계기 같은 거 서방체 기체 수송기 중에 가장 크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와닿더라구요. 압도적인 느낌이 이게 제가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제가 갔었어야지 설명을 더 맛깔나게 해드릴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내후년에 하니까 그래도 두 분의 경험이 사실은 저희 밀덕 채널을 통해서 쇼츠로도 계속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덱스를 물론 지금 설명해 주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실내 부스도 있고 설명할 것들이 너무나 많겠습니다만 오늘은 두 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에어쇼의 칭찬 속에 정말 계속 고쳐지지 않은 몇 가지들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에어쇼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에어쇼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더욱 발전하고 있는 거는 실내 부스의 방산업체들입니다. 방산업체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행정적인 처리랄지 에어쇼 쪽에는 뭐 그냥 답답함만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무슨 세계 3대 에어쇼를 꿈꾼다. 이거는 정말 공연불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항상 언밸런스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아쉬움들은 내막을 더 잘 아시는 분일수록 더 클 것이고 그렇죠. 처음 봤다 하더라도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레스데이 가면서 지적을 했던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외국에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도 오는데 바로 지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바로 고치더라고요. 비즈니스 데이에서 고쳐진 거 왔는데 그런 게 좀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활주로에 스타트하는 부분들 라스트 찬스 부분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지막 비즈니스 데이었던 20이라고 패밀리 데이터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처음부터 다 볼 수 있는 이륙지 지점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접근성입니다. 너무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뭐란 약에서 걸어가는 걸 추천하셨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3대 다른 에어쇼를 보면 좀 즐기는 교통편도 좋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차라리 뇌피셜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김포공항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근데 김포가 서울이 아지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 에어쇼도 사실 서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다른 에어쇼들도 그 대도지에서 하지는 않고 그 인접 소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김포공항이야 워낙에 많은 비행기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그렇다 치자면 청주공항 같은 데는 어찌 보면 그렇죠.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좋습니다. 청주 멀 것 같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한번 따지자면. 한 가지는 꼭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덱스 2023 아덱스 이후에 흔히 말하는 국뽕적인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 바꿔야 될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보도가 나오고 나면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나면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지금 FA-18G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명은 EA-18G 그라울러고요. 이게 언론 보도 방송에서 잘못 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명칭을 많이 쓰는데 그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아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기사 쓰시는 분들도 컨트롤 V 하기 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밀덕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런 거 친절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 정도는 누르고 질문을 해야죠. 질문하고 부탁하기 전에 구독 누르는 건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아덱스 2023 아덱스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할 수 있는 얘기 방사님 관련된 얘기는 오늘 거의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